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에 앞서 해당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우측 알림판에 있는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. 공지사항의 내용 중 첨부된 파일, 체류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다운받아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. 안내 매뉴얼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체류 자격 항목을 선택해 클릭합니다. 신청할 민원신청 내용 중 제출서류 항목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. 이 밖에도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구비해야 할 서류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서류 내역을 확인 후 전자민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. 준비된 서류들은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후 컴퓨터에 jpg 파일로 저장합니다. 전자민원 신청 중 구비서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업로드하여 진행합니다. 체류지 변경신고, 거소이전 신고, 고용변동신고 전자민원은 신청 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체류환호αν이라고 하세요. 시 chain